네, 안녕하세요. 이상로의 텐텐백어입니다. 원앱, 이상로 파트너와 시장전략 세워가시죠.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장이 오랜만에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2600, 코스닥은 900선을 넘겼는데요. 초전도체 테마는 빠졌지만 2차전지 반도체, 그리고 무엇보다 바이오의 강세가 눈에 띄네요. 지금이 최근에 보면 옛날에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세 개는 하나, 앞으로 나가면 온 세상 어린이들 다 만날 수 있겠네. 다 만날 수 있겠네. 그런 얘기도 있었고, 요즘 또 젠버리가 유행이지 않습니까? 네, 서울에서 만나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그런 것처럼 주식시장에서도 이런 젠버리 효과, 우리가 글로벌 테마들이 함께 움직이는 양상들이 나타나는 그런 시장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간밤에 우리가 또다시 미국 장에서는 이런 헬스케어 관련주들이 또 강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또 국내 증시에 영향을 주는 모습이고, 마찬가지로 초전도체 테마도 지난주에 미국 시장도 상당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국내 증시에서도 초전도체가 크게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타났었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연초에 AI라는 부분 자체가 바로 미국발 엔비디어로 인해서 시작되면서 국내 증시에도 큰 영향력을 미쳤는데, 지금은 과거 같은 경우에는 하루 이틀 지나고 난 다음에 그에 따른 움직임 자체가 국내 증시에 반영되는 양상들이었다면, 최근에는 함께 동조화하는 모습들이 더욱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줄어들고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미국장을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오늘에 대한 투자 포인트는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글로벌 테마도 비슷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제약사 1위와 3위인 일라이 릴리와 노보노 디스크에서 불어온 훈풍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바이오 기업의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이슈가 되는 게 역시나 비만 치료제 약물 GLP-1입니다. GLP-1을 이용해서 일라이 릴리의 마운자로 또 노보노 디스크의 위급이 삭센다가 만들어졌는데, 국내에는 아직 GLP-1을 이용한 비만 치료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런 신약 같은 경우에 특허권이 약 25년, 30년 정도 지정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특허권이 만료가 되는 시점에 대해서 우리가 제네릭이 들어가고, 또는 특허권이 일부 기간이 지나고 나면 계량 신약을 또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가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국내에서도 비만 치료제를 만들어 보겠다고 했던 우리가 한미약품이 오늘 다시 한 번 더 강세를 보이면서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미약품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약품이 오늘은 급등 양산을 보이지만 얼마 전에도 한번 시장에서 크게 출렁거리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바로 이 비만 치료제를 우리도 만들어 보겠다는 얘기를 했던 거였고, 오늘은 다시 한 번 더 미국 장애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국내 정치에서 다시 한 번 더 강한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으로 판단할 수 있고요. 인벤티지 랩이 오늘도 다시 한 번 상한가를 가는 모습, 그리고 한 가지 또 봐야 되는 기업이 펩트론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펩트론이 과거에 당뇨병 치료제에 대한 연구개발을 꾸준히 해왔던 기업입니다. 우리가 이런 당뇨라는 부분 자체와 또 비만 치료제 함께 엮여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시장에서도 다시 한 번 더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현재 시장 자체가 우리가 어느 정도는 테마성 움직임이 강한 시장입니다. 거기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펩트론에 대한 뭐랄까, 수급적인 매기세가 쏠리면서 상승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우리 시청자 분들 안에서도 비만 치료제라든지 또는 당뇨병 관련해서 좀 더 투자에 대한 부분에 관심을 좀 가지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한미약품 같은 좀 더 대형주 쪽으로 매매를 한번 해보신다면, 좀 더 큰 효과를 발휘하지 않을까. 오늘 급등을 했더라도 여전히 한미약품이 바닷권력에 없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월봉상으로 보면 아직까지도 125일선 밑에서 움직임이 나타나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 좀 더 긴 시간을 보고 투자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국내 자체의 비만 신양 파이프라인을 가진 기업이 없기 때문에, 비만약의 제형을 바꿔주는 기술을 가진 기업들, 인벤티즙과 페트론이 오늘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당뇨와 비만 치료제 관련주뿐만 아니라, 바이오즈 전반적으로 다 움직였어요. 이게 이제 금리나 시기에 들어오면서, 바이오즈가 좀 되살아나는 건 아닌가 이런 기대도 좀 들거든요. 미국에서도 이런 바이오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또는 신재생에 대한 부분도 확대되기 위해서는, 금리를 대단히 중요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금리라는 것은 이자의 개념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자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부동산 경기도 위축되고 주식시장도 위축되듯이, 금리가 내려간다면 이자에 대한 부담감이 감소하는 거니까, 미국에서도 이번 9월에 금리를 어떻게 결정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방향이라든지, 또는 제약바이오에 대한 연속성을 그때 결정할 것이다라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 오늘 시장에서 또 자가진단 키트 관련된 기업들도 강한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양상들 자체, 우리가 신속진단 키트라고 하죠. 그에 따른 관련된 기업들이 오늘도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일단은 렙지노믹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렙지노믹스 같은 경우에도 PCR 관련된 기업입니다. 유전자 증폭에 대한 부분 자체를 응용하고 있는 기업이고, 그렇다 보니 지금 현재 정확도가 높은 대신, 우리가 신속진단 키트와는 그렇게 조금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렙지노믹스 같은 경우에도, 좀 더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강세를 보인다고 봐야 되고, 가장 대표적인 기업으로 우리가 시젠을 항상 얘기를 하는데, 시젠도 현재는 낙폭이 대단히 컸습니다. 그 낙폭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일부 되돌림파도, 기술적 반등에 대한 수준으로 올라오고 있는 양상을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8월 3일 대원제약도 함께 오르고 있더라고요. 관련지 한번 살펴보죠. 네, 대원제약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일단 제약사기 때문에 기본적인 매출은 나오는 기업들입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콜대원 시리즈가 현재 감기약에 대한 매출이 또 많이 발생하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코로나가 재확산되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런 감기약에 대한 부분을 이제 상비하는 부분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이런 또 대규모 품질 사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감으로, 지금 현재 대원제약에 대한 상승세도 나타나고 있고, 기업에 대한 내부적인 부분을 본다면 승계가 마무리됐던 시점이 또 작년도였거든요.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승계가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주가적인 부분에서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아닌가, 라고 저는 추정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로봇 관련주도 강하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AI 관련된 기업들이 강한 움직임이 보였었고, 미국 증시 안에서도 이런 로봇 펀드 관련된 기업들이 또 좋은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서비스형 로봇이죠. 과거에 이제 우리가 T로봇틱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뭐 오늘도 좋은 모습 보이고는 있지만, 이 기업이 현재 성수역 2번 출구에 나가신 보포봇이라는 카페를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그것이 이제 서비스형 로봇이라고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데, 그런 이제 서비스형 로봇으로에 대한 확산세가 좀 나타나면서, 협동 로봇과 마찬가지로 이런 서비스형 로봇에 대한 급증세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런 로봇 관련주에 대한 상승을 이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화면에 나오는 로봇들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인공지능을 가지고 있는 로봇들이죠. 그래서 화면에 나오는 것은 레인보우 로봇틱스에 대한 로봇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외에도 오늘 시장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것은 유진로봇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로봇이 현재 바닥 권역을 다지고 난 다음에 반등세를 강하게 붙이고 있습니다. 유진로봇은 우리가 로봇 청소기, 로봇 청소기를 만들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로봇 청소기 같은 경우에도 많이들 활용을 하게 되면서, 실적에 대한 연관성을 좀 더 가질 수 있는 기업이기도 한 거죠. 에브리봇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리봇은 이제 우리가 가정에서 주부들 사이에서 상당히 인기 있는, 이제 3발짜리 물걸레 청소 로봇입니다. 몰랐네요. 대신 이런 물걸레 청소 로봇을 또 생산하고 있는데, 이게 또 인기 모델로 판매가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현재 에브리봇도 바닥을 다지고 다시 한 번 더 주가를 올리는 모습들인데, 현재는 이제 바닥을 다지고 넘어왔다고 봐야겠죠. 그러면 이제 추세적 변화, 우리가 실적에 대한 기대도 할 수 있는 로봇주들이 또 서비스용 로봇이 될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관련해서요, 오늘은 대기업과 관련한 로봇주 들고 오셨다고 합니다. 월요일에는 대기업과 관련한 AI주를 들고 왔는데, 오늘은 로봇이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런 AI나 로봇에 대한 부분 자체를 접근하려고 하시다가도, 이게 좀 테마성이 강하다 보니까, 조금 걱정된다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좀 더 안정적인, 대기업이 지분 투자를 한다든지, 또 협력관계 있는 기업들을 투자하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준비를 해봤고, 우리가 대기업이 현재 지분을 투자하고 있는 기업부터 한번 모아봤습니다. 우선 이제 렘보우 로봇틱스가 가장 유명한 기업이죠. 삼성전자의 투자를 받고 있는, 삼성전자가 현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의 좀 더 안정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이고, 대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SK도 이런 로봇 사업에 진심을 보이고 있는데, 티라유텍과 SM코어가 SK에 대한 지분을 또 투자를 받은 기업입니다. 그리고 LG전자에 대한 지분을 받은 기업이 로봇티즈와 로봇스타가 또 지분을 받은 기업이고, 이 두 가지 기업이 현재는 또 RV 감속기 관련해서 협동로봇에 대한 감속기를 또 생산하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큐렉소라는 기업이 우리가 한국 야쿠르트, 다들 아시죠? 알죠. 파스테르 유업인데요. 거기에 따른 부분 자체 또 지분 투자를 받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현대무백스는 또 현대 엘리베이터에 대한 지분 투자를 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보면 기대감이라고 적혀있는데, 말은 무성한데 아직까지는 투자는 이루어지지 않은, 하지만 투자를 받을 수도 있는 그 정도에 대한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기업들이 SPG, SBB테크, 유로메카, 스맥 같은 기업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유로메카는 그래도 포스코와 이렇게 협력을 한 사실이 있지 않아요? 협력은 했지만 지분 투자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렇게 따지면 SPG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에 대한 지분이 투자될 가능성이 있다는 뉴스가 3월달부터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실질적인 지분 투자가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구분해서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의 원픽은요? 네, 이 중에서도 오늘 시장에 스맥이라는 기업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맥은 우리가 이 회사의 로고를 조금 보셔야 됩니다. 이 회사 로고가 삼성전자의 로고와 똑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대신에 삼성전자라고 적혀있는 것이 아니고 SMEC라고 적혀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기업이 1989년도에 삼성중공업의 기계사업부가 모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똑같은 브랜드 로고를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 회사가 지금 현재 기계라든지 ICT, 정보통신기술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인 업황을 띄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도 하고요. 과거에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기업으로 엮이기도 했습니다. 최근 자체는 이제 로봇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전문적으로 제조미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시장에 대한 재평가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1차적인 목표가는 2800원, 손절가는 23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원픽은 스맥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